안녕하세요. 쩡이TV의 쩡이입니다. 오늘은 중코 노래타운 찾아왔어요. 노래방비 만원에 시간 무제한으로 주는 중코 노래타운인데요. 서비스 안주가 20가지 이상의 무제한 리필을 제공하고 있었어요. 스크린은 진짜 엄청 깔끔하네요. 자 이제 메뉴판 한번 볼까요? 스크린으로 해서 맥주 두 개 요걸로 할 거거든요. 요거 하나 까르보 하나 그리고 요거 수제 모듬 하나 요거 블루베리 수박이야. 뭐야 커피가 서비스로 왔어요. 들어오자마자 커피 한 잔을 서비스로 주니까 굉장히 좋은데요. 커피도 굉장히 진하고 맛있어요. 기본화는 진짜 대박이에요. 장사는 안 돼요? 와 맥주 한 날 할까요? 옛날 떡볶이 맛 진짜 너무 맛있어요. 메인 메뉴 첫 번째. 수제 모듬 어묵탕과 순반두 칼국수 등장했네요. 와 진짜 엄청 푸짐해. 대박이에요. 식사 안 하고 오셔도 정말 젠들하게 한 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진짜 알았어요. 자 이제 노래 타임이에요. 운명 시선이 좋아서 노래를 잘 부르더라도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잔아요. 자 리필바를 한번 가볼까요? 리필바도 진짜 굉장히 좋네요. 리필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. 자 두 번째 메인 메뉴가 나왔어요. 두 번째 메인 메뉴는 까르보나라 순살 치킨이에요. 치킨이 진짜 야들야들해요. 밥달에 순산부인가봐요. 진짜 맛있네요. 와 까르보나라 진짜 예쁘죠? 아 맛소리 축구축 들어가네요. 잘 살았는 게 좋다. 약간 신나는데요? 자 여기 클럽을 누르면 클럽을 누르면 촬영하는 게 나와요. 껍질이 이어집니다. 됐어 블루베리 소박과일 화채도 등장했네요 와 진짜 엄청 포짐하네요 메뉴들 먹고 입가심으로 과일 먹으니까 진짜 괜찮네요 과일들이 굉장히 최선해요 다음 무한유패스집 중고 꼭 찾아보세요 정말 여러가지 소짐한 메뉴와 함께 저렴하게 노래방도 즐기고 소중한 시간 보낼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쩡이TV의 쩡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